군인 위천에서 베스 사진이 출현 가만히 있어 가지 말고 네 여기가 어딜까요 새로운 빅 베스 포인터 이거 사이즈 얼마야 이거 아 군인 없네 이거 얼마지 얼마야 빨리 대충 얘기해 45 우리 여성 여조사님께서 성함이 뭐 A조사님이야 비가 오는 가운데 지금 비옷을 멋있다 비옷이 아름다운 아 마스크 벗으면 훨씬 이쁜데 베스와 함께 군인 위천에 45에서 50 사이 베스 엄청나요 이거는 50 뭐 베스 오 좋아요 군인 위천에 베스 들거리는 새로운 포인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6월 7일 되겠습니다